항상 나를 구해준 친구가 있었지 그녀와 난 삶을 함께 했고 항상 날 바로잡아줬다 울기라게 생긴 바위에 사람 죽이는 로봇에 위험에 빠진 사람들의 이제 피곤하지 않아요? 피로는 우리 목적에 방해가 될 뿐이야 불평도 에이, 아직 불평은 안 했는데요? 어! 이제 불평할래요 집중해, 사귀라 하늘을 보세요, 덩치씨 락파스 또 도움이 필요해요? 고맙지만 괜찮아 유통한 공연한 공연을 총 수Audio 이스라엘 구ья 뭔물 있는 곳 mismatch 여기 있는 공연을 이기시해 저희들이 있는 공연을 보이고 욕싱한 공연을 보이고 욕싱한 공연을 보이고 수두 지민이 아직 매우 버전있다는 군인은 이곳에서 하늘이 이제 욕싱한 공연을 보이고 월퍼러스 컬렉은 Interesting 하나도 뭐..뭘 본거죠? 기다려요 어..어라.. 즐길.. 가요! 왼쪽이요! 또 방향! 중건요? 고갑긴요 격렬 하필이면 다들 우리한테 총을 쏘는 것만 매번 고르시네요? 여기 있을순 없어 백스가 성공하면 모든게 끝장이야 자기가, 놈이 내 빛을 봤어. 가야 돼! 혼자는 안 가요. 제가 없으면 못 돌아오잖아요. 백스를 박지 못하면 어차피 돌아올 것도 없어. 우리 모두에게 최선이! 꿈 또 꾸짐! 오지! 수호장, 와줘서 고맙네. 수성에서 이 일이 있었네. 그 행성의 잔해에 남아있는 이교도에게서 이상한 보고가 들어왔어. 평소라면 그런 음모위로는 무시하겠지만, 은신자 하나가 이걸 가져왔지. 포기. 죽은 고스트인가요? 죽지 않았어. 이름은 사기라지. 나와는 오래전부터 아는 사이야. 그 수호자인 오시리스도. 그 오시리스요? 역대 최강의 수호자라는? 여섯전선의 영웅, 자발라 전의 자발라? 그렇게 부르면 자발라가 싫어할 걸세. 수호자는 대부분 그 이름을 입에 올리지도 않지. 도시에서 추방당한 유일한 선봉대 사령관이오. 내겐 진정한 워룩의 의미를 알려준 뿐이었지. 사기라는 수성이 있었네. 동시에 수성의 백스 활동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지. 오시리스가 개입했을지도 모른다는 거군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겠네. 선봉대가 그분을 잊고 싶어한다 해도. 빛을 잃었을 때 내겐 아무것도 없었네. 난 그저 껍데기였지. 그때 그대가 2호로 와서 내 길을 찾도록 도와주었네. 난 다시 그 친구가 필요하네. 사기라와 함께 수성으로 가게. 이제 얼마 안 남은 오시리스 신도들이 사기라의 존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도 모르네. 지금으로선 비밀로 해둘세. 그댈 밖으로 던져버리고 싶진 않으니까. 아, 농담이죠? 그렇죠? 그래, 농담이야. 이곳에 도움를 찾아뵙니다. 자세히 봐야겠어요. 이건 백스 기술을 대다적으로 개조한 거예요. 이런 건 처음 보는데요. 잠깐만요. 작동하는데요. 이게... 무슨 영문이죠? 와 새 위치네요 누가 당신 방금 본 적도 없는 기계에다 절 올린 거예요? 누가 그런 짓을 해요? 사기가 아이코라 잘됐네요 아직 살아있었네요 우리 어서 가야 돼요 당장요 오시리스가 언제나처럼 공경에 빠져서 잠깐 여기는 어디죠? 당신은 누구고요? 아 됐어요 수상으로 가요 고스트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같이 있거든요 필요하면 나올 거예요 오시리스는 무한의 숲에서 뭔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웬만해선 놀라지 않는 사람이요 오시리스를 찾아야 돼요 오시리스가 어디 있을지 몰라 좌표를 잘못 입력하면 다시는 못 나올걸? 전 할 수 있어요 오시리스는 백수로부터 우릴 지키려고 거기 있다고요 그에겐 우리가 아니 제가 필요해요 오시리스를 찾아야 해요 오시리스가 여기 어디 있을 거예요 자기라 왜 여기 있는 거야 게다가 누굴 데려오기까지 했군 누구요? 아 이 사람이요? 아이코라의 친구예요 나쁜 소식이에요 또 어땠소가 학선을 일으켰어요 이미지는 들어오는데 좌표가 없네요 이제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어 지금까지는 미래의 위험만 생각했는데 답이 과거에 있다면 파노테스를 만들어낸 코드를 찾을 수 있다면 무한의 숲을 이용해서 백수와 싸울 수 있네 맞아요 파노테스가 만들어진 순간으로 돌아가서 시간을 거꾸로 돌리면 그 데이터로 현재 파노테스의 위치를 찾을 수 있겠어요 대단하네요 아이코라 오시리스급이에요 제가 기억하는 그 아이코라가 아니네요 더 훌륭해요 지금까지는 백수가 우리보다 두 발 앞섰는데 당신과 아이코라 덕분에 놈들의 허를 찌를 수 있겠네요 대단해요 음... 그러니까 제 말은 이 일이 끝나고 나면 당신의 고스트 역할을 하던 시절이 그리울지도 모르겠어요 아주 조금은요 빙거 스캔 중 파노테스의 패턴을 격리하는 중 지도 오버레이 생성 중 그리고 자 맞다 파노테스의 좌표는 항상 같네요 이제 끝났어요 백수를 이긴 거예요 변화를 감지했다 새로운 미래야 내가 오시리스에게 알리지 잠깐 방어 서브르틴잖아? 현실의 궁기들이 새로 생성되고 있어요 현실의 궁기들이 새로 생성되고 있어요 설마 스팸 nam 비타노세 여긴 어디죠? 수성? 어떻게 돌아왔죠? 마지막으로 기억이 나는 건 이 디즈여서 그 장치를 찾은 거예요 그때 확 기분이 이상해요 누가 우리 집 가구를 전부 옮겨놓은 것 같아요 그 집은 제 머릿속이고요 자, 이런 질문을 하게 될 줄은 몰랐지만 혹시 누가 제 머릿속에 들어왔었어요? 아, 메모리에 접근 중 꽤 바쁘셨네요 아니, 저만 빼놓고 바빴군요 어떤 기분을 느껴야 할지 모르겠네요 아, 잠깐만요 여기 저 말고 무언가 다른 게 있어요 아무래도 홀로 이미지 커다란 거 분명 백스예요 전 이 파일을 해독할 수 없어요 문을 열 수도 없고요 지원이 필요해 아이코라가 필요해 좋은 생각이죠? 고맙긴요 아니, 잠깐만 방금 제가 뭐라고 했죠? 네, 잠깐만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한글자막 by 한효정 백스정신은 파괴되고 어두운 미래로 가는 길도 함께 사라졌다 혹시 궁금할 거만 말하자면 우리의 수호자들은 굉장했죠 우리의 수호자들? 제 수호자거든요 수호자 도둑 주제 오시리스님? 정말 오랜만이네요 너무 오래됐지 내 제자라 하려 했는데 너에게 그 말은 이제 어울리지 않는구나 다른 스승도 있었거든요 시간, 고통, 불가능한 것을 해내는 수호자 친구인 게 자랑스러운 수호자죠 세상이 변하긴 했구나 도시도 변했어 함께 돌아가시죠 아니, 내가 있을 곳은 여기다 이번에는 백스를 막았지 하지만 수많은 방정식이 하나의 답으로 이어진다 혹시라도 백스가 답을 또 찾는다면 게다가 난 많은 것을 예견하고도 너는 보지 못했지 이제 우리에겐 미래가 있다 숲으로 가는 길은 열려 있을 터이니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 날 찾거라 네, 그러죠 잘됐네요 우주는 무사하고 다시 친구가 됐고 여기 새로운 영혼까지 어, 고맙긴요 가자, 작은 빛 개척할 무한의 현실과 온 세상의 시간이 우릴 기다린다 항상 나를 구해준 친구가 있었지 그녀와 난 삶을 함께했고 항상 나를 바로잡아줬다 그리고 말했었지 어둠 속에서도 절대 희망을 잃지 말라고 내가 뭘 찾을지 알았던 거다 이름이 뭐였는데? 사기라